No, esto es parte de mí, de mí vestido. 저의 일부분입니다. Thank you. 우리는 저분을 신호가 없었다. 그냥 기계라고 부릅니다. 태양고 댄스 배틀. Are you ready? Are you ready? Ready. 뮤직 박스.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There's no way to go. Okay. Okay. A rock job. Okay, okay. Okay, okay. Just stop. Wait, wait.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바람과 꿈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꿈은 공연을 통해서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반쯤 실현이 됐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곳에서 탱고를 알리고 싶습니다. 정말 전 세계 일곱 무용수들의 무대가 이대로 끝나면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서운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큰 박수를 챙겨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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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수술을 먼저 진정한 칼의 고수를 가리는 칼 삼총사의 불꽃띠를 치는 성공 여러분들의 큰 박수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칼 삼총사 최고의 칼의 고수분들이 다 스타킹을 방문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요리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빨래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100m 달리기 전속력으로 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힘을 줘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력 40년 한시 대표 장어 최고 요리자 문병삼입니다. 어떤 기술을 준비하셨습니까? 우선 우리 식당에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밥그릇을 가지고 식사를 많이 하시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칼이 아닌 이 밥그릇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밥그릇을 가지고 요리가 강하다고요? 네. 실제 한번 검사를 해볼 텐데요. 한번 보세요. 뭐 특별한 거 뭐 다른 게 있나요? 나이칼없는 칼처럼 뭐 손이 비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전혀. 아니 밥그릇에 비었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깐요. 한식 대표 큰형님. 첫 번째 기술. 설마. 와 대박.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됐습니다. 오이지 한번 봤겠다 오이지. 이거 보세요 이거. 예쁘게 짜졌어. 이거 면이요 칼로 자른 것처럼 깨끗하게. 아주 예리하게 짤렸어요. 바깥으로 튀지도 않고 좋은데요. 아니 이게.